오늘 하는 게 이제 십성의 마지막 편이죠 편인만 하면 이제 끝나요 편인만 하면 끝이 나고 당연히 이제 끝나고 뭐를 할 건지는 제가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편인을 할 차례입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편인의 해석 자 편인을 해석할 때는요 항상 우리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그러니까 뭐 간목을 공부할 때도 간목하고 일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화하고 정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식신하고 상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비교하면서 하면은 금방금방 늘어요 그러면은 편인은 당연히 정인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말만 추출해서 이렇게 하자면은 정인은요 얘는 전체성을 띄어요 전체 그리고 일반 보편 자격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자 그러면 편인은 어떻게 되냐면 편인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 또는 일부가 되고요 특화라고 합니다 특화 보편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거는 자격이 아니라 전문을 얘기해요 전문 자 이게 정인하고 편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거 이상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자 그래서 편인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고 할 때요 정인은 전체를 다 파악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다면요 편인은 책을 읽다가 하나에 딱 꽂혀요 정인과 편인의 가장 큰 차이는 편인은 어느 한 부분에 꽂혀요 그 부분에 특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정인은 수용하는 것 인성 자체가 수용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품는다 뭐 이런 뜻들이 있는데 전체는 수용하는 속도 면에서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편인은 전체가 아니라 흥미있는 것 위주로 편식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건 거의 배제가 되고 그 특정 일부분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편협되어 있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 편인을 얘기할 때 왜곡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곡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아 편인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협되어 있다 특정 시각이 극대화되어 있다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용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요 집중력도 뛰어나고요 한 번 빠지면은 오죽한 편인 도식이라 그러겠어요 밥을 굶으면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힘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인하고 편인의 차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잘 발달한 사람들은요 매니악한 기질이 있어요 매니악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오덕스럽다 오타쿠스럽다 이런거 이런건 다 편인스러움이에요 한군데에 빠져서 몰두하는 능력 그래서 정인하고는 다르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선택해서 그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깊이 심취하게 되고요 흡수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표본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유추하는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성을 갖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격증을 갖추는 거랑 전문성을 갖추는 게 다르잖아요 편인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 강단에 서는 것도 쉽지 않고요 대중 앞에서 강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받기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왜? 자격화가 되지 않아요 혼자서 이렇게 막 했는데 누가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겪기 전에는 표면으로 나와있는 학력이라던가 아니면 진한 양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판단하잖아요 자격화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니죠 그래서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던가 자기가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대부분 배제한다던가 끝이 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인성이 인내하고 수용하는 거고 학문화하는 건데 정인도 인내를 할 줄 알고 편인도 인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편인의 인내력은요 정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런 거에 목표해서 꽂히면요 정인을 뛰어넘어서 진짜 며칠 굶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내하는 능력이 있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인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게 사람의 기억력은요 사실 믿을 게 잘 안 되거든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거랑 친구가 기억하는 거랑 달라요 어렸을 때 추억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친구는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편인은 대부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부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삭제가 됩니다 정인은 그래도 타당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불호가 극심한 거는 편인들이고요 그래서 편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어요 그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편인이 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편식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인 있는 애들 있잖아요 소세지만 먹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편식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가는 정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죠 다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공부는 다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인들이 공부를 잘하고요 편인들은 오히려 그런 초중고등학생 때 배우는 정인스러운 공부보다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성만 가지고 구분을 할 때 정인은 선생님이고 편인은 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편인일 거라고요 대체적으로 이 학문은 편인의 학문이에요 일반화되지 않은 학문 뭐 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꼴동품이라던가 지금처럼 제가 하고 있는 점술 사실 점술이란 말 별로 안 좋아긴 하는데 점술이라던가 무속이라던가 국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기술자라던가 전문성을 갖춘 건 대부분 편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부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추론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생기는 것들이 바로 어 의심이에요 의심 이게 편인의 핵심 코드에요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인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자동적으로 머리가 회전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평소에 남자친구의 냄새가 아니라 다른 여자의 향수가 옷에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인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다른 여자를 만난 건 괜찮은데 향수가 묻어있다는 건 뭔가 스킨십을 한 거잖아요 그런 추론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편인들은 표본으로 전체를 추리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다 편인들은 정의는 그렇게까지 가지진 않거든요 근데 편인은 그게 유독 심해요 정인에 비해서 이게 잘만 발현되면은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탐구하는 능력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인다면은 뭐 하나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편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의처 의부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장단점이 있죠 어떤 생각이 되거나 수용을 할 때 치우쳐서 들어오는 것만 잘 포착하시면은 편인을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편인들은 그 의심이라는 코드 때문에 사기도 잘 당해요 정의는 사기를 잘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문서로 확인되는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심을 하면 이것을 의심을 깬다 의심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확신으로 변해요 확신으로 바뀌면은 맹신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맹신하고 열광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편인들이에요 그냥 의심 자체를 하지 않으면은 의심이 깨질 일도 없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싫어 이러면 되는데 뭔가 이 한 포인트를 의심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 순간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신까지 하게 되죠 그런 걸 항상 조심해서 그래서 편인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뭐 이 정도면은 편인을 이해하는 거는 쉽죠 이렇게 편인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편인이 어떻게 발현되느냐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강의는 굉장히 베이직한 강의예요 그래서 응용할 때는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고요 제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좀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안 좋은 내 팔자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하면 되고요 자 연간의 편인을 볼까요 자 연간이니까요 이 이미지라고요 인상이라고 하죠 또는 분위기 사람은 누구나 특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멀리서부터 그 분위기는 느껴져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편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편인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의심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내가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앞에 말은 싹 잘라먹고 뒤에 말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자 정인은 똑같이 수용하는 거지만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수용한다고요 1부터 100까지 다 끌어들여서 자기가 수용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른스럽다 차분하다 착하다 이런 얘기 듣고 나이를 먹으면서는 어른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편인은 그게 아니에요 편인은 오히려 까탈스러워 보여요 정인에 비해서 가장 까탈스러워 보이는 인상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요 연간의 상관과 연간의 편인이에요 그 두 가지는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냥 딱 봤을 때부터 아 이 사람 쉽지 않겠네 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지죠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최강이었나요? 4차원 그 여자들 4차원 코스프레 하는 거 나는 4차원이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행을 했을 때가 있어요 최강이가 그렇게 하니까 다 자기가 4차원이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편인 정도 돼야 그런 4차원 이미지를 풍길 수 있어요 편인이니까 오래된 거 낡은 것들이 잘 어울리고요 한복이라던가 뭐 이런 옷들이 딱 잘 어울리고 자기한테만 맞는 스타일의 옷이 있어요 편인이니까 편협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맞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수염 이렇게 기르고 한복 입고 지팡이 이렇게 들고 도사 느낌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탈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대신에 어떤 게 있겠어요? 나랑 정말 친한 누군가와는 굉장히 밀착되는 거예요 편인은 아무나 이렇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상한테만 몰입해서 이렇게 흡수를 해요 뭔가 학식이 풍부해 보이고요 뭐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연지의 편인 어 연지의 편인이니까요 어떤 집안이에요? 뭐 기술자, 전문가, 또 뭔가 세습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연지 편인들은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요 정인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선생님이죠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하니까 어 그런데 편인은요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딱 나랑 확실하게 컨택트 되는 단 한 사람 내 수제자로 인정할 만한 단 한 사람한테만 교육을 몰입해서 하는 게 편인이에요 그래서 편인의 교육 방식들은 대부분 도제 형식을 띕니다 도제 옛날에는 그렇게 도제 형식으로 가르쳤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가 기술자란 말이에요 기술을 배울 때 그냥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배라던가 이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기술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주니까 어 일이 끝나고 막걸리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술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죠 술상을 이렇게 대접을 한 거죠 술 먹다 보면은 이제 좀 취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은 나중에 슥 물어보는 거 아까 이거 이거 저렇게 건드리고 바꾸시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술 취해서 자기 노하우를 얘기하면 그걸 다 흡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편인의 방식이에요 도제 이렇게 1대1 또는 이제 그 사람의 기술을 1대1로 다 흡수하는 거 하나부터 100까지 그런 게 편인의 이제 방법이고요 당연히 연애 편인이니까 뭐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췄다 혹은 이제 나한테 그런 흐름이 왔다 어 연지 편인은요 만약에 월에서 어떤 방해 요소가 없다면 대부분 아버지를 아버지나 뭐 이렇게 부모님을 건너뛰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습이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세순무라고 떠오르죠 강신무가 있고 무당 중에요 세순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강신무는 말 그대로 그 내 몸에 신이 온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몸에 갑자기 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무당이 되는 케이스인 거고 세순무는 갑자기 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집안의 흐름이 그렇게 무당 집안이어서 나도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연지 편인은 세순무에 가깝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하게 되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할아버지가 한의사를 했다? 내가 한의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재형식으로 받아서 직업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연월이 이렇게 충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뭐 재성이 굉장히 강해서 인성을 이렇게 도회시 했다거나 이러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인이 편인이 되거나 편인이 정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식신이 많으면 상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아가지고 바뀐다는 식의 논리를 펴시는 분들은요 너무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신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 견관 하듯이 그렇게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이론들은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식신이 많다고 상관이 된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 자체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의심하셔가지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걸러가지고 정인이 많다고 해서 편인이 되진 않아요 편인처럼 식상을 발현하는데 방해적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달라요 설명 들어보니까 뭐 정인 같은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인성이 아니라 무인성인데도 편인 같은 사람들 많아요 자 월간으로 가죠 자 월간의 편인인데 월간의 편인이니까 뭐예요? 전문성을 드러낸 거죠 전문성을 드러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월간은 격의 자리다 월찌를 무시했더라도 본능적으로 격처럼 쓰려고 한다 월간의 편인이니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이러면 뭔가 밋밋하잖아요 편인인데 내가 덕질하는 어 매니악한 이런 부분을 승화시켜서 직업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명리학 사주명리학도요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통해서 발현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정인과 편인의 발현 방법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 틀리다는 표현은 잘못됐으니까 달라요 정인은 이거는 학문이 맞잖아요 학문이에요 이건 그냥 근데 이거는 공부할 때는 학문처럼 공부를 하는데요 발현될 때는 기술로 발현이 돼요 스킬 기술이나 스킬로 발현이 돼요 내가 들어갈 때는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책을 읽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손으로 하는 걸로 나와요 응용이 되는 거죠 그게 정인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현이 될 때는 스킬이나 기술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래서 기술자의 코드가 강하게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명리학을 편인으로 공부한 건 뭐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론을 쓰지만은 내가 이거를 풀이를 할 때는 나만의 방식의 풀이가 들어가 있다 나만의 스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 월간의 편인은 반드시 이 편인을 쓰기 위해서 얘는 일간을 생하는 건데 원래 원래 일간을 생하니까 편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편인들은요 식상을 극하는 쪽으로 갑니다 일간을 건너뛰고 일간을 건너뛰고 식상을 극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일어난 현상이 자기검열이에요 자기검열 자기검열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안 나고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편인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일간이 강해야 돼요 신왕 해야 됩니다 일간이 강해야 편인을 극복하고 이거를 내 것으로 흡수해서 식상으로 발현할 수가 있어요 일간이 강하지 않은데 편인이 월간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운에서 신왕해지는 운이 한 번만 오면은 그동안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풀렸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고등학교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수능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막 성적도 맨날 4등급 5등급 막 중위권에서 놀다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뭔가 성적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왕해져서 한 번에 다 흡수하고 이해하는 운이 오면요 갑자기 얘가 4등급 받던 애가 1등급으로 수직 점프해서 올라가요 왜? 그 순간에 다 이해가 돼버리니까 이 명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기만 할 때는 이해가 안 될 때 그 막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다시 들으면은 그때 이해 안 됐던 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럴 때 공부가 재미있다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 그냥 일간을 생하는지 얘가 일간을 생해서 일간이 편인을 잘 소화하고 흡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편인이 식상을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행동하는데 걸림이 되진 않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식상이 없다고 해도 도식적 성향은 가지고 있어요 자기검열하는 성향은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난 아니야 아니야 난 못하는 것 같아 자책을 해요 편인들은 자책 내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애할 때도 그래요 연애할 때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편인의 사랑 방식이에요 원인을 자기한테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런 편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물론 남 탓을 하는 편인도 있어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자기 비판을 합니다 자기 비판 그래서 월간에 편인이 있게 되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기술이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가장 본 것 중에서 편인스럽다라고 한 거는요 고등학생이 사진을 자동차 사진을 너무 잘 찍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사진을 너무 잘 찍는 바람에 롤스로이스 회사인가? 큰 명품 자동차 회사에서 스카웃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편인의 영역이에요 사진 잘 찍는 거 기술이잖아요 기술 요즘에 뭐 게임 잘하잖아요 편인도 그런 기술의 영역 게임 잘하는 것도 기술이니까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편인 자체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 자 그래서 편인들은요 옆에서 자신감을 복도다 주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제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제발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먼저 옮겨라 편인들 특징 생각하다가 타이밍 다 놓치고 행동도 못 옮겨요 생각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제대로 편인이 발현되어 있으면요 행동으로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수정 작업을 해요 피드백을 받아서 편인의 최고 능력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자기 반성이 피드백이죠 해본 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거 이불킥도 많이 합니다 편인들 자 월지의 편인입니다 초기 조건이죠 초기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조건과 같다 편인이 편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일간을 생하던가 생하지 않던가 일간을 생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정인이면은 도덕성 규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교육을 한 거예요 그게 월지 정인이란 편인은 그 생이 들어왔다면은 들어왔다면 뭐 정인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받은 거고요 들어오지 않았으면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월지 편인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가장 상처가 많은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도회시됐거나 부모님한테 방치됐거나 나한테 너무 몰입이 돼서 내가 뭘 할 때마다 간섭하고 규제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이게 도식이라서 그래요 도식 도식이니까 내가 식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월지 편인은요 내가 자립심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립심을 가지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겠죠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립이에요 자립 인성이 잘못돼서 생설의 관계가 깨지고 식상을 지나치게 극하면 대부분 인성이 의존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마마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상으로 뭔가 발현하기 전에 인성이 끌어당기니까 그런 인성의 부모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연애할 때는 잘 모르는데 결혼하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월지 편인은 기본적으로 잔소리하는 부모님 혹은 이제 내가 하는 것에 굉장히 개입되어 있는 부모님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구조다 이러면은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재능 있는 또는 그 재능을 특화시켜서 직업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도 공부의 형태를 띄게 돼요 편인을 쓸 때는 적어도 일관이 강해야겠다 물론 일관이 약할 때 편인이 도움되기는 해요 일관으로 소화만 잘 해내고 생만 잘 해준다면 이 편인이 그럼 이제 약하더라도 인성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공부를 한다던가 남들이 못하는 특화된 기술을 가진다던가 이런 걸로 자존감을 채우는 거예요 특화시켜서 그러면 자신감이 없다가도 나는 이거는 최고니까 이걸로 인한 자신감이 생겨요 만약에 편인이 있는데 비겁이 있다 옆에 그러면은 비겁한테 가기 바쁩니다 편인이 그러면은 형제한테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가 편인의 비겁이 있다 둘째는 정인이다 이러면 둘째한테 신경쓰느라고 첫째는 방치된 거예요 사주보면 나와요 그냥 부모님이 아무리 핑계 두고 둘째가 어려서 그랬다고 해도 아이가 받은 상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정결피비 제일 많은 것도 편인들이에요 정인은 애정결피비 별로 없거든요 편인들이 유독 많아요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해주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게 다 편인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마마보이 얘기하면서 뭐 결혼하기 전에 모른다고 했는데요 뭐 최근에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자면은 그 연인관계인데 이제 궁합을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연인관계인데 그리고 뭐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잘 맞든 안 맞든 열심히 잘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연인일 때는 궁합이 제대로 드러나는 시점은요 결혼을 했을 때 드러나지 연인관계에서는 어차피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그냥 꽁냥꽁냥하고 그냥 사랑 주고 사랑 받고 좋잖아요 좋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그게 무슨 궁합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면 어쩔 건데 그냥 만나면 되지 중요한 건 결혼했을 때라고요 사람이 연애할 때는 포장하고 만나요 누구나 정말 잘 포장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포장지가 다 벗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궁합을 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속여서 만나요 연애하실 때는요 마마보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만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인성으로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완전 상남자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마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웬만한 남자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월지편인이 그렇다 일지편인 일지편인이 정말로 이게 식상을 극하는 그냥 일지편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식상이 극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식상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식상이 극되어 있으니까 뭐겠어요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근데 머리는요 머리에서 생각되는 건 그 누구보다 더 바빠요 몸이 안 움직이면 머리가 바쁜 거고요 머리가 안 움직이면 몸이 바쁜 거예요 그 음향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실 강한데 식상이 잘 발현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본 베이스가 그렇다고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병이다 생각이 병이에요 생각이 많은 게 병이 됐어요 원래 인성 자체가 머리를 뜻하고요 식상이 몸을 뜻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지는 우리가 속공합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리가 일지예요 다른 곳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일지만 보고 이제 속공합을 얘기할 수 있는데 편인이잖아요 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감의 코드가 특이하다 성적인 것이 좀 이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다 몸이 반응을 잘 안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특별한 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 5년 전에 사주강의할 때는 변태라고 했어요 그냥 일지편인들은 기본적으로 변태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거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특별한 스위치가 있어요 일지편인들은 그리고요 이게 정말로 부정적이면은 여병의 일지편인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젖이 안 나와서 그럼 이제 뭐 요즘엔 분유 먹이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통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지편인이고 어딘가에 사주를 보러 갔는데 애 키우기 힘들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그 당시의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식이에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직한 해석이니까요 사주마다 달라요 사주마다 자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지 않다라는 그냥 평범하지 않다고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평범하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자 시간의 편인으로 가볼까요 시간의 편인이 만약에 부정이면은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 치매라는 게 뭐예요 아주 옛날에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거의 것 중에서 몇 개만 선별적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편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편인은 음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뭐 아니라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편인의 원래 기능이 그래요 어떤 뭐 1에서 100까지 있다면은 1에서 한 30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포장이 돼 있고 뭐 50에서 70까지는 아예 기억에서 삭제됐다거나 그래서 편인들 학창시절 떠올리면은 바로 이해가 되죠 학창시절에 십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그 12년 동안 다닌 기억 중에서 정말로 기억나는 거는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 봐 이러면 1시간 안에 끝날 거예요 아마 12년간의 기억이 1시간 안에 추격 될 정도로 부분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게 편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있게 되면은 일단 도식을 하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부 부분의 기억만 남고 일부는 삭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식상이잖아요 식상으로 나가야지 극복이 되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운동을 하면 돼요 식상을 써야 되니까 운동이 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선 몸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리고 뭐 논문이라던가 이런 과학 저널 찾아보니까 실제로 운동을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돼요 그냥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자 그거 말고 긍정적이라면요 말년에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시간 편인이 있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4주 공부할 수 있는 뒤늦게 이런 공부에 빠져들어서 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우리가 그 천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재성은 정인이 아니라 편인의 영역이고요 인성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편인이 긍정적으로 일관으로 잘 설기를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그 년월에 식상이 있어서 시간에 있는 편인을 잘 끌어가는 구조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혹은 이제 말년에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돼요 뒤늦은 나이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은퇴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림에 눈을 떠서 막 화가처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말년에 자기 취미 하면서 편인이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몸을 움직일 생각만 하면 돼요 인간의 뇌가 복잡 인간의 뇌가 거의 가장 크잖아요 영장류 중에서 맞나요? 제가 지금 얕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인간의 뇌가 큰 이유는 인간이 가장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어서 그래요 이거는 저기 일본 과학인가 어딘가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럼 이 뇌 기능을 유지하려면 복잡하게 움직여야죠 저는 잼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잡하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치매 걸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간에 식신이 있고 시간에 편인이 있으면은 도식적 에너지는 있지만 식신으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해요 유튜브를 하는 수많은 저 같은 사람이 있죠 사주 유튜브를 하는 이 사주 자체가 편인의 학문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도 당연히 다 편인의 기질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또한 편인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요 다들 자기가 듣는 방송만 들어요 여러 가지를 섭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코드랑 맞는 것만 딱 집어서 그것만 들어요 편인들은 대부분 정인이 있어야 혹은 정인의 코드가 있어야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섭렵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뭐가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들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만 파게 됩니다 그게 편인의 맹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이렇게 봐서 이 시장의 파일을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편인이 공부를 싫어하는 경우가 없고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편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한다 요즘에는요 게임을 공부 게임 학원 있는 거 아세요? 게임을 잘 하기 위한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 전프로게이머라던가 게임 잘하는 고수들이 돈 받고 가르쳐요 편인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한다고요? 게임 좋아하는 편인들은 그 학원 가려고 할 거예요 자기 티어 올리려고 어떤 공부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코드만 연결되면 돼요 나는 공부를 뭐 싫어하지만 자동차는 좋아한다? 자동차 좋아하다 보니까 막 저도 자동차 좋아하는데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엔진의 구동 원리라던가 뭐 미션이라던가 뭐 서스펜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공부하게 돼요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 있으면 막 전문가가 되어 있죠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컴퓨터를 딱히 뭐 배운 것도 아닌데 혼자 조립하고 혼자 고치고 혼자 막 다른 거 포맷 해주고 이게 편인이라니까요 좋아하면은 파고들게 돼요 저는 사실 남자애들은 다 컴퓨터 좋아하는 줄 그랬는데 저만 잘하는 거였더라고요 컴퓨터를 나만 할 줄 알아 친구가 막 컴퓨터 안된다고 연락 오면은 막 포맷 해주고 저는 포맷은 남자라면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음 자 CG에 있는 편인은요 어 만약에 사주에 다른 곳에 편인이 없고 CG만 있는 경우에는요 끌어와요 이거를 끌어와서 일간의 에너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렇게 잘만 구성되어 있으면요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시간의 편인은요 긍정적 시에 있는 편인은 긍정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피드백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완벽주의적 성향을 띄게 돼요 시 간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지혜만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도식적 작용은 굉장히 협소화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속에서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수정하는 능력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거고요 더 큰 것은 편인이시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나쁜 기억을 잊기에는 최고입니다 뭐 정인했을 때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자기가 좀 상처를 받았던 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이러면은 그거를 묻어버리고 극복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자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경우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한테 내 자식한테 의지하는 명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라던가 혹은 부인이라던가 뭐 아니면 친구라던가 의존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사주 구조가 조금 불합리하고 인성 말고 의지할 데가 없다 자식이 한 명 있다 자식한테 의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자식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부정적일 때예요 어쨌든 편이 들어가는 흉신들은요 부정적인 얘기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상관이 됐든 겁제가 됐든 뭐 편관이 됐든 편인이 됐든 흉신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포커싱이 맞춰지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요 흉신인데 흉신이 괜히 흉신이겠어요? 근데 CG에 딱 편인 하나만 있으면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CG 편인인데 남친이 고양이를 6마리나 키운다고요? 자식들한테 발목 잡히겠네 6마리나 되면은 고양이가 자식들이잖아요 일상생활이 안되죠 편인이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완벽주의가요 여러분 좋은게 아니에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하는데 저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대충주의입니다 대충주의 대충하고 우리가 특히 이제 글을 쓴다거나 뭔가 작품을 완성한다던가 논문을 쓸 때라던가 뭐 여러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던가 PPT를 만든다던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 편인 때문에 진행이 안된다니까요 대충하세요 대충 그냥 막 하세요 막 그렇게 해서 1차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면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어 예전에는 그 유튜브 방송을 안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왜냐면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막 도식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일찌 편인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내 영상이 너무 싫고 짜증나서 영상 지우고 싶고 막 업로드하기 싫고 막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해놓고 왜 그러냐 저한테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느끼는 나랑 남이 느끼는 내가 다르구나 편인들은 내가 느끼는 나에 집중을 해요 남들의 말을 듣는게 아니라 부정적인 나의 측면만 강조돼서 나를 판단을 해요 편인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평가를 듣다 보니까 아 그럼 어떡해요 그냥 하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대충대충 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작년일 거예요 작년 작년에 굉장히 대충대충해서 아이 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나온 대로 막 떠들어서 올려보자 대충 해보자 근데 웃긴건 뭐냐면은 편집을 할 때 제가 말했던걸 다시 보거든요 다시 보다보면은 머릿속에서 어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걸 아 이 예시든 거를 이렇게 다른 예시를 들어서 얘기할걸 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편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완벽주의가 좋은게 아니라 실수를 해보고 그 실수를 교정하는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이제 식상이에요 식상 그래서 편인을 잘 쓰려면은 식상이 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식상이 있어서 편인을 극복하면은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편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성합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반성해요 얼굴이 그래서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병이 있다 의심이 많다 정말로 생각이 병을 만들어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희 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니가 혼자 이별을 한다 니 남친은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너 혼자 이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게 편인들이거든요 연락 조금이라도 안되면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죠 막 편인들은 사실은 아무 일도 없는데 연락이 안됐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혼자서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편인분들은요 음 건전한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건강이요 그래서 저는 편인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을 움직이는 육체를 움직이는 취미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이건 진리에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 저는 헬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우울증 있는 사람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 필라테스 뭐 요가 이런거 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외로움은 탈 수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잖아요 외로움이 정신병은 아니잖아요 우울증은 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노파하심에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세달인가요 세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찌 편인을 할 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찍고 있어요 일찌 편인이 잘 발현되어 있는 명은요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두뇌의 순발력이에요 몸의 순발력은 상관이고요 두뇌의 순발력은 편인이에요 그래서 편인하고 상관이 같이 있으면은 편인은 상대방의 말을 낚아채는 용도로 쓰이고요 상관은 상대방의 말에 빈틈으로 치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순발력 하나로 대화가 가능한 것이 편인과 상관이 같이 있는 명입니다 그래서 편인들은 순간 기억 순간 저장 이런게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 상관까지 연결되어 있으면은 상대방의 말을 낚아채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반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연결될 연결될 연결될